아 또 잘못 내렸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동입니다 오른데 좀 힘들었어요 거리는 이렇게 이쁜데 차량이 아무도 없는거야 붙어있네 면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좀 심각한데 여기 드라마 제가 되게 좋아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랑 추노가 촬영했던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는 길이 맞나 정말 이거 설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호수 위로 걷고 있습니다 안돼 깨릴 거 같아 살짝 뭐 수영을 좀 잘하기 때문에 이제 영하 10도이기 때문에 물이 무조건 얼었어 오 잠깐만 호호 되게 재밌네 나와 잠시만 기다리자 네 아직 많이 안 얼었어 저쪽은 아직 안 얼었네 저기 이러면 빠지겠다 저쪽은 아직 안 얼었네 저기 이러면 빠지겠다 여기서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기인 거 같은데 버스 배차 기간이 40분 말도 안 되네 어쩔 수 없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무서워 언제까지 가야 되냐 여행의 재미의 절반은 이렇게 걷는 데서 그리고 길 찾아 헤맨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불쌍한 소리로 들리는데 그리고 오리가 있네 오리가 여기 뭔가 느낌 있는데 강아지다 강아지 귀엽네 여기 좀 더럽다 귀엽니? 이 사람 되게 오랜만에 보다 봐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좀 냄새 나는데 밥 주는 줄 아나? 왜 왜 왜 뭐 어쩌란 거야 이따 보자 이따 탈 하나 사면 좋겠는데 소주랑 같이 여기 지역에 특별한 소주를 파는데 그 소주는 어떤 맛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거 하나 사고 있다가 탈도 하나 사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버스가 있어 버스가 있어 버스가 있어 버스가 있어 버스가 있어 버스가 있어 여기까지 오는데만 3시간 걸렸네 와 사이 좋아 보이는데 일단 어디가 있고인지 모르겠는데 팔쪽 공영장 여기겠지? 일단 직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바람이 너무 세 와 그 모래 부품까지 오른데 전체 마을 지도인 것 같아요 현재 여기에 있고 지금 들어가서 쭉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돌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음 깔끔하게 배웠네 완전 재냐 감성 드라마에서 좀 많이 보던 그런 집들이네 들어갈 수 있나? 뭔가 비벼이 걸려있는데 안 어울리지 느낌 있다 드라마 좀 앉아도 되나? 드라마 얼마 전에 여기 옷에 있는 게 찢어져가지고 솜을 좀 충돌할 때가 됐는데 여기 있는 거 좀 가져가도 되나? 어? 쟤 뭐야? 어디 가니? 일로 와 어디 가지 마니? 집이 어디야? 사람 사는 것 같은데? 굿보이 굿보이 일로 와 컴 이여 굿보이 I'm your friend 확실히 좀 낯을 가려 애들이 이런 걸 다 진짜 어서 보여야 했을까? 진짜 엄청 많은데 지붕이랑 다 이거 까려면 얼마나 많이 가져온 거야 도대체 제가 숨어 있었네 이제 늙고 힘든 그런 노견인가 보다 저 눈빛을 내가 알지 하여 말은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고 이제 그 드라마에 나왔다는 촬영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에 부영대 가는 데가 있다는데 물어봐야겠다 아까 그 돌멩이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부영대라는 곳으로 가는 거 같아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랑 수노가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나룻배를 탈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기 저 절벽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거 뭐야? 일단 근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게 뭔 고생이야 아휴 이게 뭔 짓이냐 돌었나? 아우 쉣 기난 거 있어 아우 아우 병엔 안 흘렀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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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가진 못하겠지만 그저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기에 나룻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없네요 희망 아우 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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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. 마크스 오 필리핀 필리핀 차례네 이게 민나나오 섬 바가오 쪽 그쪽이 가면이라고 하네요 와 생각보다 고퀄리티인데? 아 나 써보고 싶다. 이게 가면이야? 진짜? 와 이거 괜찮은데? 이걸로 하나 주세요 예예 고맙습니다. 그 안에 닿겠니? 다시 보네 헬로우 아 귀여워 어르신 여전히 활기차구나 일로와 술 사왔어 일로와 으응 귀여워 굿보이 굿보이 아기 아기 보자고 기회가 된다면 아기 보자고 아휴 언제 돌아가냐 아휴 그럼 저는 다시 또 이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쓸쓸한 여정을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